다윗 그러면 어려서 목동으로 걷고 목동으로 거면서 양 몇 마리를 가지고 그냥 얼굴도 새까맣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냐고 그 아빠에게는 여덟째 말째인데 왕을 삼는데도 사멜 선지자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 세는 일곱 명의 아들만 쭉 서서 사멜의 기름붐을 받도록 하고 그 안에 이 나라 임금의 제목이 일곱 아들 안에 있을 거다 하고 펼쳤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노 노 노 아니다라고 하니까 사멜 선지자 예언자는 아들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일곱 아들이 말고 또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많아요 참 고상하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 세상적인 존중함이나 존경심 때문에 다소간의 노폐를 받고 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누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어요 다윗은 여덟째인데 성경의 해석학자들을 보면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들 일곱에 여덟째로 쓰지를 못하고 들판에 있지만 예언자가 불러도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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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을 하시더니 예언자가 아들도 없니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딱 왔는데 하나님이 이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할 거야라는 우리의 추측들이 어느 시간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이유를 우리는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했듯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비켜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라 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에는 다윗은 아무런 말이냐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훈련에 들어가게 되죠 훈련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적에 부르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양대한 많아도 이 30마리지 그게 100마리겠어요 그런데 울타리를 다 그 광야에 있는 그 울타리를 하고서 이 양이 들어오는 그 작은 골목에 양지기가 목자가 있어서 저녁에 양들이 편안하게 자도록 하나님 앞에 그 피리를 불다 자기가 만든 가지로 나오는 기타를 만들어서 기타를 치면서 하늘의 별과 주변에 다가오는 굉장히 야생동물을 향해서 언제라도 껴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밤을 새면서 양을 돌봤던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하나님 바라보고 하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중에 네가 왕이 될 거다 해서 기름붐을 받아요 아직 사월이 살아있는데 그 다음에 먼저 유대 백성의 왕이 헤브론에서 되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기름붐을 받아요 소의 뿔을 가지고서는 염소의 뿔을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담아 받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부강국 왕이 되어서 또 기름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미리 왕이 될 거다라는 기름붐 남한국의 왕이 될 거다라는 기름붐 부강국의 왕이 될 거다라는 기름붐 세 번에 걸쳐서 기름붐을 받았다 기름붐은 받았다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름붐이 임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부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린 고속도로 그래서 기름붐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을 가지고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12지파인데 그 중에 유다 지파만을 가지고 남한국의 헤브론에서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헤브론에서 유다 왕만 7년 반 동안을 다스리도록 되게 하시고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땅보다도 완전히 들판 나무도 없고 맨산 대머리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사방에 굴이 펑펑펑펑 뚫려 있는데 그 사울 왕을 도피해서 수년간을 다윗이 도피했던 그 굴은 굴 속에서도 들어가도 어디로 가야 그 굴에 끝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들랑 굴에서 600명의 불량자들과 더불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것 가운데 내 믿음 생활이 어렵고 난감하다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훈련시켜요 내가 나를 훈련시키겠다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훈련시켜요 하마님은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어디를 가야가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성교지에 가서 훈련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면 훈련 받을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훈련 안 시켜요 학문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 훈련의 시간에 막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나죠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사십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믿음 안에 통과할 것입니다 해서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도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3일상 6장을 보면 사울을 피해서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 무조건중으로 다윗이 궁전에 악사가 되어서 사울에게 귀신 들린 것 가운데 다윗이 기타를 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타를 치지 않으면 다윗이 서있는데 죽인다고 창을 던져서 다윗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 엄청난 어둠 두 영에 쫓기고 있는 사울이었다 하므로 말하면 유대강의와 그 황무지를 10황무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 황무지를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는 엔데 엔게디 동굴에 가서 사울이 못 찾도록 수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을 숨어서 하길라 산으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마온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이 엄청나게 세상에 하나님은 그냥 한방에 돌을 던져서 그 엄청난 골리아스를 죽이게 하고 하므로 말하면 사울은 천천을 이기되 다윗은 만만을 이긴다 라고 여인들이 소리치고 그 다음에는 그 딸을 사울이 내 사위가 되어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울이 사위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며 다윗은 한없이 정체 생활을 한다 이 정체 생활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 엄청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강력히 잡았듯 누구도 친구도 없어 친구 하나 있었던 게 결국은 사울과 죽을 때 함께 죽어버리고 자기한테는 장군 하나도 없어 자기한테는 아들도 전부 다 구태타로 분실되고 또 자기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날리고 우주 가운데 나 혼자 남아있다라고 할 때 누가 그를 승리했겠어요 모든 환란과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어요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150편의 시편을 보면 절반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막 그 심령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아픔을 그대로 썼어요 아무것도 참지 않고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참 귀하게 보는데 우리가 삶의 환경에 삼켜지지 않으려고 환경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강력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만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파해서 나아가며 어떤 삶의 과정이 자기가 면대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가지고 성장해서 하나님 내 삶은 아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여정 아멘 다윗은 자기 삶의 이유가 없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므로 아무리 억울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복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끌어안고 용서하고 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궈냈습니다 자기가 왕 되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파괴하고 완전히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7살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서른세, 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윗은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20년을 용서하고 사랑했더니 어떤 일이라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너무 깊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요정은 다윗으로 하여금 드디어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훈련 안에서 자기의 삶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만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가 되어져야 하고 정치적 수도가 되어려면 반드시 영적인 수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정치적인 리더십의 하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나 이 수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수도의 중심이라야 한다 해서 그 나라의 수도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런 말 빼암아 다윗은 예루살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 야 이거 예루살렘이 내가 통치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예루살렘이 바꿔줘야 되겠다 얼마나 다윗은 귀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소원함으로 만나마 그 벗개가 있다라는 그 기랏여아림 장소 이름이에요 기랏여아림 거기 아비나다베 집에 그냥 그 블레셋 군인들을 만나마 던져줬는데 거기에서 있다 보니 그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벗개가 바로 아비나다베 집에 있어 20년이 되어서 20년이 되어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매실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벗개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2만 명의 3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간 거죠 20년이나 계신 곳에 그래가지고 다윗은 20년이나 예루살렘을 떠나 계셨던 이제 기랏여아림에 아비나다베 집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매시고 온다고 사명상을 좀 해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복음적이고 지금의 시대지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막 멋있는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맛있는 수레 그리고 이 수레에다가 벗개를 매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아비나다베 두 아들이 하나 아들은 앞에서 끌고 가는 소 하나 아들은 그 몸체에 실어진 벗개 뒤에 벗개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 두 아들이 그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 했고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반열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가는데 한참 악기를 연주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몇 걸음을 뛰어서 마차가 가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낙원의 타장마닥을 진할 때 되니까 벗개에 실은 그 소가 소리를 치면 막 뛰는 거야 울면서 그러니도 우사는 하나님의 벗개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벗개를 딱 손을 댔는데 손을 대자마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이거 우리가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거룩을 존경하게 여기 있는 거 알아야 아무데나 거짓말하고 아무데나 뒷소리하고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쓱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아니 벗개는 이제는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겠다 다윗은 그때 시간에 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주님을 메실 수 없게 했을까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것 가운데 그 일을 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에 대하여 이러셨을까 그래서 한 개인으로는 대단히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럼 무엇을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민숙에는 하나님의 법계를 옮길 때는 절대로 고라 자손의 후예가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법계는 마차에 실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계는 고라 자손이 그 법계가 그 기 따라 막대 그물이 지려진 새 막대를 그 레이지 파 고라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사람이 예배하는 거야 그걸 매곡하는 건데 마차에 실었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달리 다윗이 나아간 걸 찾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오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제대로 이제 준비해서 돌아갔을 때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그거를 가지고 여섯 걸음을 한번 세어보세요 거기가 지금 몇십리가 되는데 여섯 걸음 뛰고 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되고 여섯 걸음을 가고 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제사를 하고 여섯 걸음을 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거야 이제 드디어 됐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자가 예루살렘에 이제 계시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이 막 춤을 추는데 자기 그러니까 고무줄이 아니고 줄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춘 거야 근데 그 춤을 추는 것을 성벽에서 내다보던 미가리라는 자기 여자는 저 상스러운 거 아무것도 귀족이 되지 못하고 들에서 양이나 길렀던 저 작자 그러니까 저렇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음수갈시게 안해 저렇게 그냥 덩 덩을 뛰다가 옷이 내려가도 모래 그리고 그냥 자기 남편 앞에 가서 말해봐라 그 면대한 다윗은 자기가 그것보다 더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몸을 벗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깊어 춤추겠다 그 날로 다윗이 미가리에게 들어간 일이 전혀 없어요 부부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교회는 심각하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용사하게 하고 성령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깨달아 열어봐요 성령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지성으로 판단하기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위배되어도 위배되었다라는 것을 못 찾아 절대로 미가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윗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데 있어서 모델이에요 자기로 돌아가면 절대로 예배자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무엇을 찾으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체험한 것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하고 솔로몬이 다윗이 경험한 이것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소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다가 천막을 짓고 그리고 천막으로 다 가려져서 성소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 성소는 제사장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는데 다윗은 어떤 성소에서 성막을 만들었냐면 비가 오면 비에 젖지 않도록 법괴를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뚜껑만 있는 성막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누가 오든지 2천명이나 되는 그 막 악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24시간 365일 그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제사장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주님의 그 속재소 위에는 법괴으에서는 가장 강력한 불이라는 것 정결하는 불이라는 것 이 땅에는 없는 불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새파란 불이 365일 밤낮으로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그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으로 와서 다 보게 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시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송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를 그 새파란 정결한 불 앞에서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이단과 설렘한테 예배 특별히 다이단한테는 예배가 너무너무너무 역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공들여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최선 최고 최고로 좋은 악기와 최고의 이 뮤지션들이 하나님 앞에 막 그 자체 춤이 있고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서 하루만 찬양하고 돌아가면 불신앙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힘에 들어와 어느 순간이라도 와라 불가능 없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이러한 예배가 시작됐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 다이세 예배를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다윗은 전심 온 국가적으로 자기의 그런 정부를 다해서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원칙적인 그 레이지파 제사장들 국민들 정치 세력 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우린했다 그만 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음악팀과 싱어팀을 전심 싱어팀 모두가 전심으로 나빨을 부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포함되게 했었습니다 숫자를 다 알지 못하지만 심바 제금을 치는 숫자가 한없었고 하프를 치는 비파를 치는 숫자가 한없었고 수금을 켜는 자들이 한없었고 하나님을 예배 기회에 다윗왕이 모든 자료로 준비되어진 그 악기들로 쓰기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다윗왕은 솔로몬은 새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와 언약의 기도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렸고 그때 주님의 반응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한지 그 전에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진 이것의 모든 것은 신약에서는 크리스도 안에서 그것보다 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너무너무 정결하고 너무너무 깨끗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어 이 불은 더 강하게 주일날 1부 2부 3부 매일 새벽 기도 그 불이 우리를 주장하시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나라가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에 우리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는 귀한 예배적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